부산지법 형사사단독재판부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실격된 수검자를 합격한 것처럼 둔갑해 운전면허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운전학원 원장 75살 A 씨와 직원 44살 B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, 직원 55살 C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A 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운전학원에서 수검자 D 씨의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면서 참관인도 없이 시험을 치른 뒤 합격 처리하고 이 채점 결과를 경찰청에 전송해 운전면허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